매트릭스랑 보막 딱 깔지? 그럼 매크린은 그냥 주먹만 이러고 있어. 그거냐. 3템 고! 고고! 아니 뭐가 이렇게 빡세. 가자 3템! 부조와 공법, 메르쉬, 매크린. 그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거. 화물 맵에서 쓰는 건데 그게. 내가 대회에서 봤는데. 위도우 느낌 비슷하게. 근데 대회 때 그렇게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 그 조합이 쓰레기라기보다는 그 조합으로 성공하려면 난이도가 한 별 5개를 쳤을 때 4개를 해야 돼. 근데 윈디겐트는 그냥 5개 중에 별 2개만 하면 되는 난이도라서. 그냥 윈디겐트 하는 게 나아요. 그걸로 이기려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해야 돼. 진짜. 미리 몇 개 막 짜놓고 상대 들어오는 거 봐놓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윈디겐트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어 있네. 뛰자. 이거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조합. 싫어? 우리 조합. 하하하. 파겐 파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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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3퉁? 가자. 여기도 3퉁이야. 우리랑 지금. 우리랑 지금 3연속이야. 이거 우리가 그냥 계속 치자. 나 이거 그냥 옛날에 하던 것처럼 들어갈게 그냥. 기다려봐. 힘 좀 받고 힘 좀 받고. 들어가자. 이속 켜줘요. 들어가자. 아니 이게. 아 씨 말이 돼. 라인 봐 라인 봐 라인 죽여. 날 나가마. 라인 필. 라인 필. 라인 필. 와. 막아주긴 하는데. 와 펌플 미쳤다. 아 씨. 저렇게. 와. 한정 됐지. 까자. 와. 살았다. 방백 깨웠어. 방백 깨웠어. 최대한 도와준 거다. 바꾸고 오겠다. 가자. 이속 켜고 뒤쪽으로 넘어가자. 그래야돼 이거. 못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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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땡이라. 가자. 이속 켜줘. 이속 켜줘. 이속 켜줘. 이속 켜어요. 이속 켜어요. 아 뭐야 이게 왜 누워. 아. 아 씨. 반정. 컹스. 아. 재밌었다. 아 이거 진입을 하고 싶은데 진입이 안된다. 우리 이속 켜고 한 번에 쫙 들어가자. 가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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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이속 이속 이속. 한밤 두피 sebel줄 Exec. 그럼льBBículo 171명과 지 Kick-1 loh시오 누웠어. 왼쪽에 래플리 혼자 래플리 혼자 스킬이 다 빠졌어. 왕차 없어. 쉬라야 라인끼리 이런. 라인 안 죽어. 아나 어디 있어요? urtle 잡았어. 안녕하세요. 수빈채 겐지해도 돼요? 어.. 네.. 저.. 저 안 할게 아.. 저 루시우에요 루시우 아.. 저 루시우.. 안 돼요 40툰밖에 안 돼요 아.. 나 안 하고 싶.. 나 겐지 해보고 싶다 3스템인데 아.. 어.. 어.. 제가 수빈 때 그럼 자리하러 갈까요? 자리하러 갈까요? 잠깐만.. 아.. 씨.. 뭐야? 야.. 나 씨.. 설정해야 됐네 나이스 애들 내려오면 콜 좀 해줘 애들 내려오면 콜 해줘 아.. 씨.. 왔네 아.. 이석에 있어 루시우 포곤 디바바 디바바 와.. 저게 안 나와 루시우 피 루시우 피 야.. 우리 팀 잘한다 루시우 카.. 루시우 카.. 나이스.. 우리 팀 잘한다 자크리킬 여기 팀 뒤로 가면 안 돼 아니.. 너 오메 밀할 수 있게 오케이 2층 먹고 있어 그러면 1층으로 온다 여기 아랜데? 빠지나? 정면에 정면에 아.. 저걸 알고 있는데 야.. 디바 누웠어 아.. 제발 야.. 디바 누웠어 아.. 제발 야.. 디바 누웠어 아.. 제발 야.. 잠깐만 아.. 반격 이런.. 썩을 야 0.3이야 자크리킬 아나 컷 뭐지? 나이스 개꿀 아.. 가.. 디디디디디디디디 잡아봐 잡아봐 야 빼야된다 빼야되자 빼야된다고? 아이.. 빼자 빼자 아.. 아 0.3이 미터 아.. 아.. 졸도할까? 상하심 강세 상하심 강세 상하심 강세 상하심 강세 어 호그 나갔어 호그 호그 아.. 뒤가 메파트 때문에 그래 어.. 야 앞에 가봐 방백 내가 콜할게 내가 콜할게 상하심 강세 가자 이속혀줘 들어가자 이속혀줘 상하심 강세 아.. 왜 이렇게 안맞냐 사물밤 사물밤 깨워주 바라봐 다 넣었어 아.. 진짜 개잘한다 나인이 앞으로 와봐야 앞으로 와.. 어디까지 가는거야 와.. 와.. 나인하니까 개잘있어 보이네 라인 개꿀잼 라인이 꿀잼이래 게이지가 사라져 한타 끝나면 앞으로 와봐 신중공 라인 망치겠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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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라인 망치 이속해줘 라인 마토진 자리야 죽여 화물 밀자 화물에 디바 디바 딱 필 디바 진짜 딱 필이야 저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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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해줘 라인 살려줘 디바 아 씨 급해가지고 썼는데 디바 아 아 아 쏘리 아 이거 내가 급해가지고 라인 망치 써가지고 라인 봐봐 아니 이게 왜 디바 음 뺐다가 가죠 뺐다가 가죠 뺐지 이승 밀게요 뺐지 반필 이속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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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맞냐고 그치 아니 왜 안맞냐고 이속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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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앞에 죽여야 돼! 아... 까미... 아! 나 가쳤어 여기! 제가 힐러 할게요! 힐러 하세요 한 번 저 안아도 돼요 저 안아도 돼요 이거 이거 제가 안아하고 그 청막? 순막? 저분이 루슈돼요? 제가 안아할게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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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아 모스트 3이네 모스트 3이라... 모스트 1이에요? 루슈 아니에요 모스트 2? 모스트 3 모스트 1 모스트 2 모스트 3 모스트 2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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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퉁이야 4퉁이야 힐러 하나 더...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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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할까? 아까 겐지하시겠다는 분 하나 없잖아 솔좌... 뭐 버그 네가 솔좌 하던 거 아니면 맥크리 할래? 맥크리 해봐 맥크리 해봐 버그야 맥크리 해봐 오랜만에 야 가자 1등이다 1등이다 잠깐만 생각을 하자 옛날에 어떻게 했었지? 에버님 오피 됐고 4퉁이 메인 같고 오케이 됐다 됐다 가자 에버 형 아까 경전전 하던데 아마 쭌커팩 한 번 했어? 응 4200이네 가보자 해보자 해보자 가보자 해보자 해보자 컷 컷 이거 앞에 덮자 한 번 이속해줘 이거 이속해줘 이거 이속해줘 방벽 주의 방벽 방벽 라인 봐 라인 컷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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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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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올라갈게 뺏어 뺏어 나 바륙주 그 중앙까지 저기 너가 방벽 제가 코라이트 해주세요 지금 방벽 줘봐 라인 봐 라인 봐 라인 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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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atholics 나이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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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인 뽕 준비해봐 뒤쪽에서 맥크리 석양 당기고 기다려 내가 콜할게요 내가 콜할게 타이밍 디바님은 아나 그것만 막아줘 아나 수면만 막아주면 돼요 지금 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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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라인 내가 죽여줄게 라인 누웠어 들어와 들어와 디바 잡아 여기 상대 라인 망치 있어요 망치 내가 막을게 기다려 해봐 내가 막아볼게 내가 안 쓰게 봐 펜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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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안보여 온다 온다 오 있어요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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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수빈ips 최대앨베리 저희는 아깝다 아 겜지 힐팬 겜지 한 대 앞에 힐팬 둘 힐팬 둘 자리야 궁? 우리 자리야 궁 매퍼야? 아 방금 서치 쏘리 좋아 내가 잡았어 아 뭐야? 컷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힐팬 라인 잡아 라인 봐봐 아 땡겨 땡겨 힐팬 마라 힐팬 마라 진짜 마라 힐팬 아 안 보여 안 보여 잘했어 라인 봐봐 라인 봐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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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나님 살아야지 해줘 이속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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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까지 봐 잠깐 빠졌다가 가면 아 뭐야 뭐야 싫어? 이속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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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뒤로 가봐 망치 각보기 뒤로 가봐 아나 재밌어요 이속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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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봐봐 정면 봐봐 와 뭐야 뭐지? 뭐지 이 남자? 어쨌든 뭐지 전남자 те시볼 수 라인 해배 다시 arose 이렇게 1차승 있어야 난 진짜 많이 잔다 왜ieni 잘까 뭘해도 이거 궁 쓰지 말고 그냥 한 번 빼자 상대팀 나 라인 맞아줄게 그냥 나 방금 채워주세요 나중에 나 이거 라인궁도 맞는다 그냥 맞아주마 궁 빼자 궁 한 번 빼고 가면 우리가 이겨 어 야 어 빼도 되는데 어 궁 빼고 가 궁 빼고 가 아 한 번씩 좀 막아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속 켜봐 이속 켜봐 이속 켜봐 됐어 한 팀 빼앗어 한 팀 빼앗어 야 야 루슈랑 자리야 루슈랑 자리야 아 미안 내가 빼기로 했었는데 슈발 왜 썼지 아 계집이 지금 돌아 야 해봐 빼자 아 나 궁궁 돌아 어 오케이 오케이 웃어 웃어 계집이 흘려있다 계집이 흘려있다 와 오케이 해봐 해봐 아오 씨 이쁘라 쿡타임 아 야 상탱 꼴댕이다 어 라인 잡아 나이스 나이스 4금 야 나 루 딱이었는데 라인 재밌네 3팀 재밌네 3팀 재밌네 아 이제 쉬러간다 나도 끌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집중했어 아 저기 저기 상대팀 펌프닝 상대로 2중 1차 했다 아 나이스 개이득 개이득 야 나 진짜 스크림에서도 이렇게 안한다 씨 살면서 이렇게 빠깨한 적 처음이야 오오 근데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리야 궁궁 왜 이렇게 빨리 차지 우리 버드링은 겁나 안 차던데 아유 좋아 와우 와우 최고 뼈 부셨다 딜량 라인 아유 아유 ㅅ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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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